열리니까 애들이 의심을 안할려나? 저쪽으로 갔어요 자 꼭꼭꼭 아 절로 가야되는구나 자자자 최대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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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돼 최대한 많이 가야돼 최대한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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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이것도 뒤래요 뒤래킹 해놓고 정말 배경이나 이런게 환상이야 환상 아 알래보님은 요즘 뭐 더워가지고 더위 대처하는 무슨 방법이 있나? 더워져서 미치겠네 EMP다 자 조심조심 갈 필요도 없어요 이미 들켰기 때문에 선풍기 키고 문열고 팝핑스웨기는 왜 안해? 팝핑스웨기는 할 줄 알았는데 자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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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빙수라 아 아무데나 막 던진구만 내가 싫어 임마 싫어 임마 내려가는 길으로 내려가야겠다 자 에너지 좀 채우고요 과일 빙수는 뭐 뭐 넣어서 먹어요? 아 나 빙수를 혼자 만들어 먹어 보려고 했는데 정말 못 만들어 먹겠더라 아니 얼음이 잘 안 갈려요 얼음이 잘 안 갈려요 아 야 너 아무렇지도 않니? 야 아무렇지도 않은건 반칙이야 임마 너 로봇트 시사카님 마셔보세요 자 애들이 눈을 켜고 날 보고 있는데 날 찾고 있는데요 저런거에 대필 내가 안하지 자 해설 자 에너지 쭉쭉 가요 에헤헤헤헤헤헤 남아서 간다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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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로미오 1 로봇트 얼음을 빙수기 말고 가는 방법이 있나 나 그 그 믹서기에다 갈았는데 예 안 갈리더라구요 저 생각만 그 꺼내 꺼내 놓고 보니까 그냥 바로 누워버리고 오 안되더라구 될까 싶어서 해봤는데 쯧쯎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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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 제.. 재빙기가.. 쇠빙기가.. 쇠빙기라고 아나? 그.. 그.. 빙수.. 빙수만.. 빙수.. 기계? 빙수 기계를.. 두 개가 있어야겠죠? 어떻게 가는 거야 저게? 길이 안 나오는데?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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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구나 욕付.. 어오오오.. 야.. 애들이 아니라 시스템이 저 낙스 NAX 저 어떻게 부추지 어떻게 부치냐구요 이럴때 쓰라고 있는 폭발 화살이 있죠 고속 소위탄투 어 안터졌나 어 터졌죠 자 빵야 이게 어떤 화살이냐면 맞추면요 딱 맞고 조금 있다가 띡띡띡띡 이거있어 알잖아 소리로만 설명해도 알잖아 더이상 설명이 필요없잖아 반대로가야겠다 이쪽으로 못간다 그런 화살이에요 삑삑삑삑 이거 어 어? 여기도 있네 저거 부실 필요가 없었나? 설마? 안써 오오오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? 야 너무한거 아니야? 너무 어려운거 아니야? 너무 어려운거 아니야? 앗 야 이거 너무 어려운거 아니야 나를 막 왔다리갔다리하면서 나를 막 놀리는데? 야 어렵다 어려워 야 제일 어려운거 같아 해킹해본것중에서 야 이거 왜 안없었어? 야 해킹했는데 왜 안없었어 저거 그냥 지나가면 터질것같아요 왠지 뻥 하고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 점프를 해서 가야되나? 여기서 점프를 해서 가야되나? 어 어 어어 아 이거 그냥 무리네? 아 그냥 무리구먼 야 무슨 발전 뭐 그런거길래 뭔가 있을줄알아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재빙기도 살려는거가 비싸더라 재빙기도 살려는거가 비싸더라 팥도 내가 직접 끓여가지고 만들어가보려고 했는데 재빙기계가 비싸서 포기 팥은 시장가면 파니까 뭐야 왜 안될려 열려려봐라 자 마지막인거 같아요 마지막 오 잠만 잠만 화살 바꿨나? 오케이 자 여기지로 이야아 굉장히 멋있는 척 하면서 숨었는데 알고보니 뒤에 있어 아 얼마나 억울할까 거는 여기 멋있는 척 어잇 으어우어우어우어우어우어우 했는데 알고보니 뒤에 있었어 아 저 위로 올라가야되데? 그럼 가지 조금 확인 해주세요